2030년까지 10년간의 철도 청사진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도심 대개조의 역점 사업인 경부선 철도 직선 지하화 등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철도 노선은 모두 5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을 보면 모두 반영된 건 3순위인 부산신항연결지선뿐, 5순위로 올린 장유, 노포, 울산광역철도는 노포에서 울산까지 반쪽만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역점으로 둔 경부선 철도 직선 지하화는 물론 부산신항 거제 연결선과 부전 복합력 조성은 아예 포함도 안 됐습니다. 부산 도심 대개조 역점 사업인 경부선 철도 직선 지하화 등 대다수 핵심 노선이 빠진 겁니다. 철도라는 특성상 노선이 먼저 건설이 돼야 그 부분을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가장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연구선 직선 지하 부분 비 반영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과 울산, 대구, 창원을 연결할 총 연장 186km의 메가시티 급행 철도, MTX 핵심 연결 구간도 이번 초안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앞으로 추가 검토하기로 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부산, 울산, 경남 순환 철도망은 반영됐습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은 오는 6월에 확정됩니다. 부산시는 노선 추가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협의와 설득,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